그랬구나. 검은 죽음이 최초로 기록된 것이 233년. 발렌시아의 리모르 국왕이 아크만을 토벌한 직후. 그렇다면, 비밀은 그곳에 있다는 거겠지. 웬놈이니까! 이곳은 부족한 곳에서 부족한 것 같다고 합니다. 드디어 테라스는 무섭게 되었습니다. 이곳에서 부족한 공간이 없었을 때가 될 것 같습니다. 이것은 부족한 공간이 많습니다. 이곳에서 부족한 공간이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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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